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제 드디어 자진 사퇴를 어제 했는데요. 밀각에서는 이걸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꼬리짜리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동안 장관 후보자 내고 임명 강의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사퇴의 어떤 철회의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예방주사 맞았다 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병 너무 키워서는 약도 안 먹히거든요. 저도 참 민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김행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해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이번만은 윤 대통령께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행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자로서 돈이 있어서 깨끗이 해빙을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두고두고 짐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언론 매체의 저뿐 아니고 그런 말을 한 다른 분들과 함께 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수 쪽에서도 보수 농객들도 이렇게 김행의 사태를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화가 되고 결국 김행 후보자가 처음으로 물러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행 후보자를 나는 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선택을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선택을 하고 나서 왜 법무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래서 또 한동훈 장관의 공직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장관직 자리에 후보자 측문보고서 채택 없이 올랐던 한 40명 되는 분들. 이분들 보면 솔직히 김행 후보자 충분히 임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앞으로 이게 인사 측문회가 인사 측문회로서 어떤 균형을 하려면 이 정도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정도 파행을 기껏 본 것 같으면 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고집하는 것은 난 좀 상반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경위 어떻든 물론 국민의힘 다른 의원이 자 나갑시다 이래서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같으면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같으면 가령 청문회가 속계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고 청문회가 속계가 됐으니까 일단은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뭐 죽이든 밥이든 들어가서 또 대응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쪽 신문사실에서도 이거는 김행랑이라고 말까지 되는 후보자다.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사설이 나왔고 그리고 또 보수 쪽 신문 칼럼에서도 이거는 지명 철회가 맞다. 이런 칼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김행 후보가 좀 일찍이 사퇴를 했었으면 이번 보궐선거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건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사퇴를 한 것은 좀 타이밍상 조금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못다란 분에게 이런 말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타이밍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사퇴하실 것 같으면 일찍 행랑이라는 말 들었을 때 그때 즉시 사퇴를 위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좀 덜어드렸으면 김태우 캠프에도 훨씬 부담이 덜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건데 어쨌든 본인에게는 소소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